한 번 보시겠어요?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?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꺼냅니다 짜! 진짜 오랜만에 한 거거든요 오랜만에 하면서 처음 보는 맛인데요? 태어나서 처음 해봐요 굉장합니다 한 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맛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먹어보도록 할텐데요 자 맛있습니까? 진짜 맛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스푼 너무나도 맛있던걸로 네